이걸 또 제작을 하다 보니 뭔가 총은 이렇게 보면 이게 L자로 보이잖아요? 그렇죠 그리고 또 EXO분들의 팬클럽 EXO-L이라고 그래서 EXO분들이 항상 우리 L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던데 팬분들의 뭔가 의미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L자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술잔을 들어서 마시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정말 우연치 않게 탄생했다 3cm 이번 많은 hesit기 유튜브 인스턴을 위해 본인들의 label에 є หน상 전에도 역사원 clearly